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때문에 그냥 노출로 하는거죠. 노출로 하고 유리차만 끼면 되는거죠. 그늘만 져도 시원하거든요.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전원주택 공개합니다. 오늘은 브라질 갈게요. 브라질 갑니다. 여전히 감기는 안 났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 죽겠어요. 감기 때문에. 브라질 날라가는 집입니다. 뭐가 날라가나요? 노출콘크리트입니다. 노출콘크리트죠. 그런데 지붕을 이렇게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이렇게 날렵하게 날렵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콘크리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날라가는 집은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 그게 뭐 굳이 필요할까. 어쨌든 우리가 좀 낮아요. 여기 닫고 창문을 점령할수록 그런데 창이 큽니다.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더 이게 개방감이 생길까. 공간이 실내라는 공간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튀어나와서 뭔가 이렇게 날라가는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기둥을 이렇게 박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를 꽉 끼운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닥 슬라브도 이렇게 접은 거죠. 이렇게 접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뭔가 떠 있는 것처럼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공법이죠. 사실은. 어려운 구조인데 나름대로는 좀 특이한 집인 것 같아요. 특이한 집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천장이 경사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물이 너무 많아서 외관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1층은 이렇게. 그러니까 처마가 있죠. 사방에 처마가 있고 또 사방에 테라스 정도는 아니고 사방에 발코니가 있는 겁니다. 발코니 있고 2층은 절반만 올라와서 나머지는 또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86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뭐 수영장도 있고 그런 집인데 어쨌든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발코니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날라가게 더 날라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구조를 그래서 주방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일자 주방이 이렇게 숨어 있죠. 숨어 있고 여기가 다용도실이 또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여기가 테이블 있죠. 테이블이 있는데 다이닝인데 이제 되게 엄청나게 뭐 10인용 다이닝 뭐 이런거 있죠. 근데 여기도 또 주방이 있어요. 주방이 있죠. 그래서 주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응접실도 있고 여기가 메인 거실이 이제 되는 겁니다. L, D, K인거죠. K인거죠. 그래서 여기로 가면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여기는 손님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에서 들어가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방이 있는데 방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창입니다. 창 창 창 창 그래서 콘크리트와 창이 있는 건데 창이 되게 크죠. 근데 어쨌든 이 중심은 지붕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지붕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콘크리트로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은 56편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6.2m에 14.4m가 뭐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방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m에 뭐 3m인데 여기 이제 드레스도 있고. 그래서 1층에 방 하나에 거실 주방 그리고 계단 하나. 이게 56편이죠. 56편이고 뭐 이렇게 뭐 유리창을 열면 이렇게 날라가는 뭐 이런 지붕인 거죠.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올게요. 2층으로 올라오면 방이 있습니다. 방. 방이 이렇게 두 개. 방이 있고 여기는 화장실 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면대, 병기, 샤워버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있고 문역이 있죠. 그래서 방이 하나, 둘, 셋. 안방이 4개. 4개인 거죠. 그래서 2층이 30편입니다. 복도도 시원해요. 1.8m. 넓게 그냥 뭐 시원하죠. 여기는 이제 안방이 되는 겁니다. 안방.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화장실 세트가 있고 여기 옷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럭셔리죠. 럭셔리 사실은. 럭셔리죠. 86편의 럭셔리죠. 6.7m에 15.9m는 테라스. 테라스가 있고 얘는 사방으로 처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처마가 있고 사방으로 발코니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처마가 있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이거를 노측 콘크리트 푼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어쨌든 유리창이 있죠. 유리창도 다 접어서 여기로 벽에 딱 모이는 거죠. 다 모이는 거죠. 다 열어놓으면 그냥 야외인 거죠. 야외. 야외인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이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얼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재밌는 집이네요. 그래서 여기 주방이죠. 주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여기는 바. 여기 바가 하나입니다. 바가 있고 여기도 하나에 장식장이 있고 TV가 있다. TV는 아무도 안 본다. 네. 소파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TV가 있어요. TV가 보이나 몰라. 여기 계단에 의자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이 박스. 이 TV 박스 뒤로 방 구조가 있네요. 있는 거죠. 방 구조가 있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 올라가는 계단은 또 가볍게 스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와 유리. 유리를 어떻게 날렵하게 할 거냐 하는 디자인 컨셉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집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레일이 있는 거죠. 따다다닥 들어가서 접히는 그런 거고. 노출 콘크리토. 노출 콘크리토 잘 나왔어요. 브라질. 브라질. 이쪽에 남미 이쪽이 노출 콘크리토 건물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후 때문에 그냥 노출로 하는 거죠. 노출로 하고. 유리차만 끼면 되는 거죠. 그늘만 져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단열을 뭐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기 사진. 이거는 또 노랗게. 노랗게 해서. 후드가 두 개나 되네요. 여기도 후드 있고 여기도 후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계단. 중간인데. 스틸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올라오면 여기는 이제 테라스. 테라스. 복도가 꽤 넓은 곳이에요. 방. 방. 화장실 문. 방. 화장실 문.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날라가는 집 86평. 86평이었어요. 가성비. 뭐 전 세계 살고 싶은 가성비 짱 단돈 주택이 아니네요. 아니네요.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은 훌륭합니다. 디자인은 뭐 노즐 공크리트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멋있는데 편리성은 별로. 별로입니다. 그 가성비도 당연히 뭐 공사비를 많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우리나라군 기후에 안 맞다. 뭐 브라질에 재밌는 집이 하나 있네 정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오늘 뭐 이거 따라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좋더라고요. 사방으로 이제 처마가 있고 그 밑으로 사방으로 발코니가 있어서 여기 이제 걸터 앉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걸터 앉아서 텐마루처럼. 내면이 다 텐마루인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여기. 동쪽 해가 뜨니까. 낮에는 여기. 저녁 때는 여기. 뭐 이렇게. 삼면은? 아 삼면만 하면 되겠네. 북쪽은 굳이 앉아서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북쪽은 이제 길이. 길이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뭐 동네 사람들 인사하는 뭐 그 정도. 그 정도 배울 게 있나. 나머지는 별로. 뭐 배울게. 별로. 육전구 나왔습니다. 육전구. 뭐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오늘 브라질 날라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